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스타 노스캐스트의 혈액진단팀에서 연구원을 맡고 있는 서동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스타는 말리토프 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말리토프는 진량 분석기의 종료 중 하나인데 피코그램 또는 나노그램 단위까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라이벌 기업으로는 독일의 브루커나 바이텍 정도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국내 유일하게 말리토프 장비를 개발한 상태이고 이미 상업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미생물을 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말리토프와 인공지능을 추가로 해서 지금 혈액진단, 난치성 질환이나 암진단 그리고 뇌질환 등등의 여러가지 질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입니다.